신호우 형 걔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? 귀여워 완전 잘했어요 지은 씨 저랑 같이 갈래요? 지은 씨 지금 되게 귀여운 거 알아요 사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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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 워낙 대박을 잘하고 있어요 아 얘기 좀 들었어요 시즌1 때 에피소드 들었어요 뭐지? 우리의 모든 민원은 훅 나오고 있어요 악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뭐지? 액션 자 커판 다시 갈게요 내가 계속 좋아하는 거 이거 쏘는 느낌? 쏘는 느낌? 사이버 왜 쏘는 느낌? 너무 쏘는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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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쏘지시면 어떡해요 나 쏘지시면 어떡해요 아 아 아 아 아 자 레디 액션 변기가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아주 귀여워 아무튼 너가 좋아하는 그 애 이름은 뭔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세상 잘사는 지은씨에서 우진 역할을 맡았던 정의재입니다 네 세상 잘사는 지은씨가 2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특별 출연차 또 응원차 왔습니다 마치 1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너무 재밌었던 추억과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재밌게 또 행복하게 촬영하고 갑니다 분량이 더 늘어나서 또 더 재밌고 많은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원에 이어 2도 정말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려요 네 저도 앞으로 좋은 작품과 또 많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잘사는 지은씨 2 화이팅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슬레이트 슬레이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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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ises equality 교회 선고 籠